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보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일선 회복을 좀 해줄까 조금은 기대했는데 역시나 좋지 않습니다 오일선 회복은 좀 물 건너가는 이런 분위기인데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괜히 헬스가 아닙니다 제가 괜히 헬스가 아니죠 세력들과 한판 뜰 수 있는 이런 안목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또 경험치가 있죠 오일선이 HLB에서는 오일선은 그야말로 생명선입니다 오일선 회복 시도가 아마 내일 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일선 회복 시도를 하다가 실패를 하는 순간 오일선 터치 딱 해주고 실패를 하게 되면 순식간에 밑으로 아주 매도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훅 내려가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도전했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밑으로 밀리게 되면 순식간에 3, 4% 그냥 갑자기 내려버릴 겁니다 갑자기 갑자기 내려버리면 오늘 4% 이상 내렸고 내일 갑자기 뭐 이래저래 하다가 회복 안치 하다가 갑자기 한 3%, 4% 내려버리면 이제 팔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죠 못 파는 겁니다 그야말로 엘도 속 앉아서 또 당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진행을 시켜버리면 손발 묶어버리고 한 3만원 밑에까지 내려가는 이런 정말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도하실 분들은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매도해 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봐서는 지금 HLB는 오일선이 깨지는 순간 거의 그냥 박살나는 추세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박살나는 추세로 간다 수급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BW 물량 나오는 날 시장이 안 좋은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틈타서 밀고 있는데 오일선이 무너지면 얼마나 무서우냐 이거는 다 알면서도 맨날 당하죠 오일선이 무너진다 그냥 박살나죠 오일선이 무너진다 반대가 없습니다 오일선 무너지면 얘는 오일선 무너졌다 그 다음에 어떻게 좀 이렇게 하죠 없습니다 계속 밀고 내려죠 반드시 L도 속으로 해서 2평선을 밟게 버립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오일선이 깨지면 자비 같은 거 없습니다 밀고 내려가죠 팍팍팍 오일선이 깨지면 팍팍팍 오일선이 깨지죠 훅 내리죠 오일선이 깨졌죠 내일 반등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다 그냥 밀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진행이 가능성이 없고 이렇게 밀려 내려가면 L도 속 제가 계속 우려를 하고 있던 L도 속 3만원대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 얘가 2평선만 깨는 수준까지 오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봐서는 3만 뭐 한 1,000원 정도 되겠죠 3만 1,000원 수준까지만 내려와서 버텨주기만 해도 다행입니다 3만 1,000원까지만 와서 버텨주기만 해도 왠일로 얘들이 자비를 베푸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갭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얘들이 뭔가 방향을 하방으로 잡아버린다 그러면 여기까지 만약에 내려온다 라고 하면 이왕 여기까지 내려온 거 어떻게 해서 갭 한번 메꾸자 이렇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HLB는 무자비입니다 무자비 HLB 세력에게 자비를 구해봤자 안됩니다 무릎 꿇고 한 번만 봐주세요 하면서 엉엉우면서 빌어도 안 봐줍니다 돈이 최고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박살내서 이렇게 박살내가지고 밑에서 물량 잡아서 올리면 수익이 훨씬 더 큰데 왜 그러겠습니까? 공매쳐서 계속 밑으로 내리면 되는 건데 시장 분위기도 안 좋겠다 BW 물량도 다 팔아먹겠다 한두 번 당하는 거 아니죠 한두 번 당하는 거 아닌데 또 당하면 또 당하는 겁니다 또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5일선이 지금 무너지고 지금 방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5일선 회복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죠 자 그러면 내일 시작해서 5일선 회복하는 모습이 잠깐 보이면서 가다가 아주 박살날 겁니다 그러면 이왕 박살낸 거 여기까지 가보죠 잘못하면 29,200원 한번 맛을 볼 수 있을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매도해놓는 거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HW 세력들은 아주 악질이죠 아주 아주 악질입니다 BW 물량 다 팔아먹고 지금 이 흘러가는 방향이 얘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다 팔아먹고 쭉 올려주고 팔아먹고 볼일 끝나니까 박살내버리죠 지금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HW 같은 경우에는 엘도 속 이라는 부분이 너무나도 무서운 괴물이기 때문에 오일선이 깨지는 순간 얘는 그냥 거의 단기적으로 무자비하게 박살내는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상당히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밀고 내려가는 흐름으로 엘도 속으로 해서 결국은 갭까지 메꿀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 버렸다 아주 HW이 리얼리스트입니다 리얼리스트 그때그때 상황 보고 이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그렇게 보는 겁니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면 계속 당하죠 언제까지 계속 당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지금 어제 이제 매도를 우리연대 매도를 이렇게 좀 해놨는데 매도 해놓고 제가 계속 사지 말라고 어제 매도 시그널 듣고 바로 팔았는데 너무 다행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최고입니다 지금 하락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정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매수하지 말아 어제 어제 매도를 하고 매수하지 마세요 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HW는 아주 무자비합니다 아주 무자비한 그런 세력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엘도 속의 흐름이다 그러면 계속 파고 내려갈 가능성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지금 보시면 123 123 124 언저리에서 조금 버텨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제약이 지금 7%나 밀리죠 어떻습니까 이거 오일성 깨져버리니까 자비가 없죠 무자비하게 내려버리죠 매도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도 속으로 또 당하고 또 당하고 계속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한번 계속 내림에 올린다 이렇게 학습을 시켜주고 나서 어제도 설명 드렸죠 학습시켜 주다가 이제 볼일 다 보면 박살난다 그랬죠 HW는 지금 딱 BW 물량 이렇게 8개 만들어주고 아주 박살내는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면 정말 좋지 않습니다 HW 그룹이 전체적으로 다 박살내버리죠 다 박살내버리죠 전체적으로 다 박살내버리죠 전체적으로 시장도 안 좋지만 HW 그룹은 더더욱 세게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장괴가 또 되고 있습니다 HW 글로벌이 이제 조금 그나마 HW 그룹 중에서 가장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HW 지금 33,700원까지 밑으로 내려가 버리고 있죠 5회선 깨지고 이렇게 쭉쭉 밀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깨지고 내려오면 사정없이 내려칠 겁니다 아마 이 분위기면 이제 본색을 드러내겠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면 이거 갭을 메꾼다 그러면 29,200원 수준까지도 밀고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아주 엉망진창이죠 그리고 막바지에 더 강력하게 밑으로 후려쳐서 또 아주 겁을 많이 주고 있죠 아주 심각하게 겁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부 개미 털기 작업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개미 털기 작업이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하라 폭이 엄청나죠 전체적으로 미증시 분위기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라는 겁니다 미증시 분위기하고는 좀 다르죠 미증시는 지금 어제 나스닥 올랐습니다 오르고 지금 나스 성물도 0.1% 올라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박살낸다고 뭔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아시아증시 전부 다 박살내고 있는데 공매도들이 아주 강력하게 또 힘을 냈을 거고 코스피 2.5% 코스피 3.7% 내리고 있죠 그리고 일본용시 2.2% 홍콩지시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내렸죠 유독 많이 내렸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보면 공매도들이 오늘 크게 활약을 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개미 털기 작업이 아주 좀 심각하게 강하게 진행된 그런 움직임이다 그리고 HV는 이런 개미 털기 작업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HV 같은 경우 오일선이 깨지면 매도 기회 없이 그냥 박살내버리죠 HV도 마찬가지다 이거 이제 아주 박살내려고 하고 있죠 33,500원 정도까지 밀고 6%까지 내려버리는 이런 식은 분위기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번 완전히 똑같죠 HV HV 테라피 특사가 똑같습니다 작업이 끝나버리니까 BW 물량 그때는 CW 물량이었죠 작업 끝나버리니까 사정없이 밑으로 내려쳐버렸죠 똑같습니다 이틀 동안에 팔아먹게끔 해서 각종 가짜뉴스까지 동원해서 끌어올려주고 박살내고 있죠 이렇게 박살내면 계속 밀려 내려가서 결국은 100% 확률이었던 저의 공식이죠 L도속은 2평선 붕괴다 이거에다가 갭까지 메꾸는 아주 엄청난 하락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